자 여러분 지금 콘크리트 바닥에 맹꽁이 같아요. 맹꽁이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네요. 어쩌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지쳤나요? 벌써 햇빛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. 이랬다가 여기서 그냥 누구한테 밟혀주거나 저기 물 있는데로 가는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디 습기 있는데나 물가로 가야될 것 같은데 자 이 맹꽁이 구출작전 지금부터 맹꽁이 구출작전입니다. 내가 찍어줄게 맹꽁이 구출작전 맹꽁이를 나뭇잎으로다가 무거워서 아 그래도 꽉 잡아 안죽어 얘를 살리는게 더 중요하잖아 큰 나뭇잎으로다가 너 왜 나왔어 연못에 있지 응? 엄마 말 잘 듣고 연못에 있었어야지 어떡하니 너 아 나뭇잎 큰거 없어 그냥 그거 여러개 들고와서 걔한테 얘가 맹꽁이라고? 난 처음봤어 개구리랑 조금 다르네 개구리랑 다르지 얘는 어 얘 죽을거 같아 빨리 잡아 빨리 그냥 꽉 잡아 죽으면 안돼 살리자 그러다 날아가면 어떡해 아 얘는 움직이도 못해 잘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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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연못에다 갖다줘 아니 왜 얘는 왜 나와서 이러고 있는거야 맹꽁이래요 맹꽁이 맹꽁이가 죽어봐서 저기다 넣으려구요 네 맹꽁이 살리기작전 이거 맹꽁이를 이제 습기가 있는데 사라질것 같은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얘가 안되지 어 얘는 물속에 사는 애 맞지 응 뭐가 여기서 뭐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아 폰나봐 응 여기 지금 아파서 그래 여기다 놔줘봐 응 여기서 요렇게 놔줘면 여기다 놔줘봐 어 으쨰 자 아니야 거기다 또 물에 더 넣어줘봐 눌러 물속으로 쏙 아 너무 이제 말랐나 응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야 너 빨리 가서 살아 응 누르지 마 걔가 멍기 회복할때까지 좀 기다려줘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기운을 차려야지 기운을 차려야 뭘 먹어 빨리 물을 좀 마셔야되지 물이라도 좀 마시고 어떻게 언제서부터 저기 방치된 놈으로 그러니까 건조해서 말랐나보다 좀 움직일라 그러는데 움직여 빨리 움직여 빨리 우리가 널 여기로 데리고 왔는데 빨리 살아야지 너 걔구리 물을 아예 아예 넣어준거 어때 개구리는 아예 날리 바다가 샤프한데 얘네는 이렇게 뚝뚱해 아예 물 안에 넣어줘봐 너무 건조해서 그래 수영한다! 물 안에 넣어줬어야 돼 잘 간다 잘 간다 잘 가 잘 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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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작에 넣어줄걸 잘 살아 잘 살아 너 잘 살아 너 잘 살아야 돼 버쩍버쩍 뛰는걸 못해 너 멋지다 너무 순둥해가지고 너무 순둥해가지고 여기다 놔주는게 아니라 그 안에 넣어줬어야 돼 그래 그래 잘 살아야 돼 제가 육지로 기어올라와서 결국 저 사람 다니는 콩크리트 도로까지 올라오지 마 너 여기서 살아 호기심을 발휘하지마 알았지? 안녕 여기 꺼 응 응 응 그렇죠 여기 룰루 룰루 룰루